여기가 뉴잉턴이 들어가는 초입이네요 나 저희 안주일게 나 주엉지 지금 내릴거에요 쉴래요, 안주일거야 주엉만 해봐 여기가 뉴잉턴 말하겠냐 뉴잉턴이 마을인가? 뭐라고 해야지 마을 아니야, 보여야 할까? 저희는 지금 수다포스 장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버스펜센터에요 K-마트도 있고요 K-마트는 아이들 옷이 엄청 많고 장난감고 많아요 자파죠? 그런 느낌이세요 제대로인거죠 뽁뽁뽁뽁 CauseFulls 뭔가 웨이스펼드봉팁처럼 깔끔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 세 번째 타임 있나요? 스마펄포트 있네? 상상도 있으니 오픈하루 타러 온 장비도 있고, 그리고 말리비에요. 말리도 히퍼 마트 라틱이에요. 이렇게 히퍼 마트 라틱. 여기. 패스틱이야. 패스틱이야. 패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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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나큰다 매장인데 진짜 커요. 이런 것들 파는 거. 텐트랑 캠핑. 스노우콜링. 뭐야. 퀴즈 이거 10달러면 9,500원이네. 이게 성인이야. 아니네. 그러네. 애기 생홍팔. 있어볼까? 여기에서 추천해줬는데 정말 많네요. 어덜트라고 써있는데? 비싸서. 우와 이거 뭐 카메라도 있는데? 아닌가? 뭐야? 액션캠 이렇게 달 수 있다. 달 수 있다고? 달 수 있다고? 여기도 있어. 여긴 진짜 비싸다. 이건 진짜 비싸다. 좋은 것 같다 이거. 응. 이건 뭐야? 워터 마이크. 신기한 게 맞네. 뭐야? 다리가 안 나와요. 하에힝. 하에힝. 하에에힝. 재밌어? 금방 좀 먹은 게 없네. 워터 마이크. 이제 이 코노가 해봤는데. 미래를 위해 가야겠다. FF1. 스터블라우라우라 어이크로. wife 이때는 본인 사이즈 치즈 다 이때는 맛 에그 치즈 점심물 전혀 없었어 카레에요 오카스 카레인가? 오카스 카레 재밌으라고? 오이스터 올려가지고 여기는 어디죠? 여기 어디에요? K마트요 K마트입니다 K마트는 별거 별거 다 파는데 음식벽이에요 내가 보기에 근데 진짜 싸요 호주치고 진짜 싸요 오우야 이런거 보셨어 네? 아니야? 안귀여워 존우야 이건 안귀엽대 존우야 이녀 제발 사오지 말래 아 이녀 사오지 말래? 왜? 집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 아 아 이러면 귀엽다 아니 우리 옷을 보는게 아니라 아 이러면 귀여운데 진짜? 어 형부한테 우리 K마트 있다고 말해줘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아니 어쩌면 아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여자친구 분량 좀 챙겨드릴게요 이거 원한대 존우야 혹시 원하면 슈퍼탱스 슈퍼탱스 내가 사줄게 알았지? 비싸 비싸 근데 따로 매일매일 돈을 내니까 너무 비싸서 왜냐면 사는게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근데 이미 렌트를 할 때 사실 돈을 많이 내가 좀 아깝긴 하다 사실 돈을 많이 내가 좀 아깝긴 하다 일단 여기 사서 볼까요? 도원이랑 옛날에 호주 올해의 칼라가 이거냐고 맨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런 색깔 입고 다녔어 작업하시는 그런 현장집 분들이 이렇게 입으시는 건가봐 저게 되게 애들 옷도 입고 그런다 어 옷이 없지? 주겠지? 아니 근데 왜 파랑 존우 아라사가 리콘스인 것 느낌인데 존우 원하는 거 있나 물어보자 존우 혹시 존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포켓몬 좋아해? 인우가 좋아해 어 심슨? 네 진짜 안 어울리겠다 존우 존우한테 어울릴 만에 옳다 될까? 네 존우 일단 존우는 일단 존우는 좀 미쿵미쿵스라고만 어울리거든? 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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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원하면 댓글 달렴? 괜찮네 괜찮네 이게 제일 괜찮아? 근데 이거 괜찮다 간단한데 구찬 형도 사줄까? 괜찮다니까 여기 옳지들이 어 이것도 괜찮은지 아니 존우야? 성호야? 성호 성호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시원장 가면 호주 애들 많아 이거 약간 튜브 같은 롱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둥둥 떠 이렇게 이게 좀 뭐야? 아니 그냥 이렇게 여기 가슴 쪽에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아 이렇게 하고? 되게 많이 갖고 다니는데 저거 오 테니스를 좋아하네 테니스를 좋아하네 호주 축구공원인가? 이거 축구공원 맞아? 어? 어 16번에 올라갔어요? 어? 오 네 아 귀엽다 유은아 어디 딱 있네? 이거 진짜 유은권네? 그치 가운만 알 수 있어 주니어의 바드민턴 스타 홍보랑 배드민턴 치면 되겠다 뭐야? 어떻게 써 이거? 이거 얼만데? 그거? 24분이야 24분이래요 프리스피를 찾자 프리스피 이런거 뭐야?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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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 가격이 진짜 많죠? 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데 오면 또 코드가 싼데도 있고 오늘 제품 질이 비싼거보다 좋진 않겠지만 오늘 제품 질이 비싼거보다 좋진 않겠지만 오늘 제품 질이 비싼거보다 좋진 않지만 혹시 좀 운동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지 운동에 관련된 게 정말 정말 많아 애들한테도 사랑한다 애들한테도 사랑한다 코스튬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 물이 많이 없지만 키가 진짜 많이 든다 귀엽다 옷백에 25분을 갈까 봐 이것도 싸고 여기 사다 또 하면 사고 싶은게 되게 많은데 한국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 얘들 옷도 있고 얘도 되게 싸요 근데 생각보다 깔끔한 무지같은거는 살만하더라구요 진도 나쁘진 않아, 좋진 않지만 컷셋트! 컷셋트가 있다! 애들 듣고 오래오르는 분들 하나 사진을 파는게 됐다 이럴바엔 전매도 괜찮은게 나올거같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아마존같은데 저는 저렴하게 저렴하게 많았는데 여기는 없네 이게 90이대 최저가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여기 카페였는데 여기 놀 데가 있어서 조금 더 놀다 쟤 왜? 레몬에이드? 뭐였지? 레몬킹머링? 라떼! 왜 같은 라떼인데? 왜 다르게 나오지?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예쁘게 나온다 지금 맛있는게 주름한테 한마디 해줄수있어? 아 진짜 나 오늘 노력했다 특별 구독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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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뭐야 너? 똑같아 역시 우유 커피는 맛있긴 응 오늘은 기분이 없으나 오늘 유진이가 윤후를 하루 봐주기로 했어요 이 친구가 쭈렸잖아 잘할 수 있을까요?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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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간 동영상으로 찍어주면 참 죽겠는데 불안해 근데 ㅋㅋㅋㅋ 이번주간에 아참이 너무 잘한다 이리와 그냥 아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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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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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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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고 싶나요? 네.